아니 찾으라고 이 중에서 지금 오파처를 거실에 있으면 안 되는 유물 오늘 며칠이지? 10월 25일 2019년 10월 25일 날 있으면 안 되는 오파처가 어떤 게 있지? 오파처가 있다 1660 슈퍼 아마 어제께는 제가 웨이코스 제품을 올렸을 것 같아요 오늘은 MSI 게이밍 X 1660 슈퍼에 대한 간단한 리뷰 영상 1660 슈퍼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좋아요 좋고 가격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660 게이밍 Z 동일회사에 1660 게이밍 Z와 1660 슈퍼 한번 뜯어가지고 간단하게 벤치 점수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cpu 본체 하나 준비해 주세요 모양은 완벽하게 똑같을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고 이 그래픽카드는 저희들이 찍고 MSI 쪽에 반납을 할 거예요 영상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빌려온 거라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저렴하게 이제 팔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비닐 한번 뜯고 타임스파이 한번 뜯었다 해 갖고 이게 뭐 반값이 되겠어요 30% 할인을 하겠어요 그렇게는 하진 않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한 10% 내외로 근데 한번에 테스트에 그래픽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오셔가지고 나도 뜯었던 거 좋아 나도 뜯었던 거 좋아 하는데 이게 뭐 한 대 뜯은 거지 열 대를 뜯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 뒤로 돌아 있어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뒤로 좀 돌아 있어봐 좀 돌아 있어봐 돌지 말고 N.5 네가 정인이고 자 만원빵 뭘 놀라고 그러나 저 얘 바꿀 기회를 그럼 전 이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둘이 이게 슈퍼? 네 이게 네가 슈퍼고 네가 슈퍼다 만원씩 주라 아닌 거 같은데 얘네 형 어 네가 이 만원 빼서 주라 어 그렇게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너무 많아요 종류가 1650부터 1660 1660 슈퍼 1660 Ti 아니 뭐야 어쨌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카테고리 하나에도 Ti가 있고 슈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라인업이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1660 하고 1660 Ti는 MSI의 게이밍 엑스 같은 경우에 똑같이 톡스 3.0 펜이 달려 있고요 라디에이터의 펜은 그냥 일직선이에요 이제 웨이브를 준 그런 형태는 아니고 방열판이 굉장히 두꺼우면서 중간중간에 어 텀을 내 가지고 열이 방출되게 해 놓은 그런 디자인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HDMI하고 세 개의 디스플레이 포트 똑같이 사이즈나 무게감도 완벽하게 똑같은 거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쿠다코어의 숫자도 똑같고 클럭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메모리 쪽에서 1660 같은 경우에는 DDR5의 메모리를 썼는데 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DDR6 메모리를 사용했죠 메모리의 대역폭이 기존의 192기가에서 336기가로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1660 슈퍼가 기존의 1660 가격대 선을 거의 유지하는 쪽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곧 벤치를 돌려봐서 벤치 점수를 한번 뽑아 보긴 할 건데 1660을 죽이겠다 라는 그런 의미 라인업을 정리를 하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50만 베이징 모델로 남겨두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라는 1660과 1660 슈퍼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 타임 스파이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그래픽카드 GPU의 최고 온도 를 재어 보고 베이크 프레임을 돌리면서 대략적인 몇 프레임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4579 가 나왔습니다 타임 스파이 점수는 5648 5648 와서 베이크 한번 해 봐봐 하드웨어 모니터 끄지 말고 내려가지고 낙하하고 첫 킬을 당하는 데까지 이게 GPU가 뭘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지? 9700KF입니다 지금 이제 9700KF로 메모리 16기가지 비행기 이륙했고 PM PM 프레임이 130 똑같은 옵션으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보이는 데를 일단 적어 볼게요 170 150 뭐야 이거 다 144 이상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 132 프레임 잘 잘 나오는데 1660 노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래픽카드야 나 다 좋죠 근데 100프레임 밑으로는 지금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고 있네요 CPU도 본체 빵빵한 친구니까 100m로 일단 전혀 안 떨어지고 있다는 140프레임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최고 온도가 최고 온도 67도 CPU 클럭이 1995 메모리 클럭이 2000 GPU 로드가 100% 최고로 끝까지 다 당겼다는 뜻이잖아 이것도 한번 보자 온 김에 메모리 사용량 55.9% 요정도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60 슈퍼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주시고 1660 슈퍼 들어가 주세요 1660 슈퍼를 지금 현재 장착을 한 상태고요 1660 슈퍼가 노말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부터 16639 16639 16639 10% 이상 차이가 나는 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잠깐만 14.1% 14.1% 소리로 상승이고요 타임스파이 점수가 나왔고요 6317 6317 6317 자 최고 온도하고 한번 확인해 보자 64도 64도 아까보다 조금 떨어진 온도가 그 다음에 100을 아참 100을 하고 나서 하기로 했는데 64도는 취소입니다 100을 아까와 똑같은 조건을 해야지 100을 플레이하면서 보자 280 274 160 낙하산 퍼고 147, 154 147, 154 147, 154 119, 115 155 119 125 152 145 147 156 뭐 더 높게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120 145 이거 온도 온도 똑같이 64 도야 아 그럼 타임스파이가 100 보다는 확실히 온도를 최대한 더 끌어 낸다 그지 타임스파이에서 최고 온도가 나왔었고 클럭 똑같고 1995 이건 똑같이 나오는 거 같네 오 뭐야 메모리 거 7000이 나왔어 그 다음에 GPU 로드 100% 똑같은데 최대한 끌어 댕긴다는 거지 메모리 사용량은 46.8 음 오케이 뭔가 설명이 되겠다 그지 간단하게 평을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꺼서 그래픽카드 빼줘봐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 첨단 과학장비 어디 갔냐 계산할 때 쓰는 첨단 과학장비 있잖아 아 네 11.8% 올라가고 온도는 3도가 내려갔고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 사실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최고 프레임 자체는 사실 1660 슈퍼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닌데 클럭 똑같이 1995,1995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에 보니까 최대... 저거는 왜 그러십니까? 아구 어후 아우 아우 아 문 맞춰서 take을 하려나.. 너의 아스터라... 내가 진짜 클럭이 1995,1995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이거의 한계치가 1995라고 봐야 되겠지? 1660과 1660 슈퍼는 칩 자체는 똑같은 걸 썼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메모리 클락이 2,000에서 7,000으로 거의 3배 이상 올랐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DDR5에서 DDR6로 메모리가 바뀐 거. 그러니까 이 규격의 차이가 이만큼을 끌어낸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다른 그래픽 카드들도 메모리 쪽만 신경을 써주면 클락이나 게임들이 선정비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 근데 다른 건 이미 DDR6 아닌가요? DDR7이 꼭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치면 나중에 슈퍼 시리즈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좋겠어요? 내놓고 메모리만 바꿔주면 막 미빌드가 막 되는 거잖아. 슈퍼2, 슈퍼3 이런 식으로. GPU는 아마 타임스파이를 돌리면서 두 개가 다 최대한 100%를 당긴 것 같고 메모리 사용량이 낮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우리의 남버천이? 얘가 좀 더 세니까 여유롭다. 이런 뜻으로 있었어. 얘는 양 끝 일을 안 해도 성능이 나온다. 이 말인 거지? 일반적인 게임보다는 렌더링 작업을 할 때 그런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지금 나타난 수치들만 봐서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하기에는 1660은 어쩌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1660 슈퍼가 1660의 그 가격대를 채워나가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저희들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라인업도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 라인업이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TI하고 슈퍼들을 두고 노말들은 하나씩 좀 정리가 돼 나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로 치면 마찬가지잖아 자동차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는데 기존 모델을 굳이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겠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저희들이 미리 좀 올려드렸으면 1660은 구매하실 분들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슈퍼로 가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미리 좀 말씀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예를 해주시고요. 힌트 준다고 슬프게 힌트 주고 이런다고도 욕먹으니까 예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제 올려드린 1660 TI 비교와는 또 다른 1660과의 비교니까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1660 슈퍼의 능력치를 가늠하는 데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끌려고 그랬는데 뭐 물어봤는 겁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뭐예요 자동차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뭐냐고? 네. 이거 내까지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 그 대답이. 저는 자동차 앞으로 모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모른다고? 네. 페이스리프트는 자동차에서 엔진이나 이런 주요 부품들이 바뀐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손잡이 모양이 바뀐다거나 앞에 그릴이 살짝 바뀐다거나 외형적인 디자인적인 게 조금 변화가 생기고 8세대가 나오고 9세대가 나오기 전에 보통 이게 한 4년 정도 걸리잖아?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한 번씩 약간 계량형을 음 눈이 눈이 눈이